책임지겠습니다. 윤 수석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책임을 지나. 존 앤 마크서와 부적절한 계약을 맺었습니다. 국정원과 국방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경찰에 증인을 죽이라는 발포 명령을. 주어가 빠졌잖아. 누가? 제가 대통령님께 허락도 안 받고 꿈인 짓입니다. 죄송합니다. 난 이 나라에 큰 선물을 하고 싶었어. 세계 어떤 나라도 감히 함부로 묻지 못하는 강하고 부여한 국가. 모두의 꿈입니다. 포기하지 마십시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